한두기네 이놈! 나댈 자리가 아니다! 자식이! 너! 어머머! 얘 좀 봐! 얘 좀 봐! 어디 주인 나리한테 고장이야? 고장이! 띡! 나 지금 맞은 거야? 그래! 두둥이를 또 눌려봐라! 두 대는 더 못 칠 줄 아느냐? 네! 두둥따로 저... 나 지금 입술을 맞은 거... 할머니 나를 여긴 안 때린 거... 아니 그러니까..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봐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! 봐주세요! 저게... 사람을 때려는 거... 신경도 안 써! 깡그라! 또 지랄이 났네 이거? 깡그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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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심각한 병인가 보네요! 심각하지? 멀쩡하다가 갑자기 이렇게... 으악! 으악! 아... 으악! 어! 이 벅 좀... 어! 아! 감사합니다!